옛날 어느 마을에 경상도에서 같이 시집 온 며느리가 있었다. 며느리는 여러 방면으로 재주도 많았고 몹시 지혜로웠다. 딸을 시집보낸 부모는 딸이 시댁에서 사랑받고 지냈으면 했다. 사돈이 맛좋은 술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집에서 만든 누룩을 잔뜩 싸서 한번 방문하고 싶었는데 농사일이 워낙 바빠 여유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누룩만 싸서 보내며 마음을 담은 편지를 동봉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사돈이 글을 몰랐던 것이다. 아버지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돈에게 어떻게 편지를 써야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한참을 고민했다. 그러고는 글 대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을 그린 편지를 접어 누룩에 동봉한 후 하인을 시켜 딸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 사돈이 보낸 누룩과 편지를 받은 시아버지는 편지를 열어보고 고민에 잠겼다. 편지에는 집이 그려져 있었고 집에는 굴뚝이 있으며 굴뚝 위에는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었다. 집, 굴뚝, 새? 이게 뭔 뜻이랴? 그는 굴뚝에 앉은 새 그림을 이리 보고 저리 봤지만 도저히 무슨 뜻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이 누룩을 나 먹지 말고 새를 주라는 뜻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라가야, 사돈 어른이 누룩과 함께 편지를 집에 보내셨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나.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편지를 보더니 곧바로 눈시울이 붉어지며 싱긋 웃는 것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아버님, 이 편지는 제 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그리워하신다는 뜻입니다. 뭐? 이 그림에 어디에 그런 뜻이 있냐? 집이 있고 굴뚝이 있고 새가 그려져 있지요. 이는 집에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도저히 그럴 새가 없다는 뜻입니다. 뭐? 아이고, 그런 뜻이었구나.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해석에 감탄하며 말했다. 그러면 이 누룩은? 누룩은 나 먹어도 되는 것인가? 네, 방문하는 대신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술을 빚어드실 수 있도록 누룩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님께 온 선물이니 드시면 되어요. 시아버지는 싱글벙글하며 선물 받은 누룩으로 실컷 술을 빚어 마셨다. 선물 받은 누룩이 금세 다 떨어지자 시아버지는 사돈댁이 누룩을 좀 더 보내주었으면 했다. 사돈댁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누룩으로 빚으니 술이 참 아깔나던데. 좀 더 보내달라고 편지를 해보아야겠다. 그를 모르는 시아버지는 일전에 사돈에게 그림 편지를 받았던 것처럼 자신도 그림을 그려보냈다. 그 편지를 받은 사돈이 종이를 펼쳐보니 종이에는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었다. 사돈은 금세 그 뜻을 알아차렸다. 둥그런 모양이 꼭 자신이 보냈던 누룩과 같았던 것이다. 누룩을 한 짝 더 보내달라는 뜻이구만. 그는 바쁜 와중에도 누룩을 더 만들어 사돈댁으로 보내주었다. 그런데 얼마 뒤 또 편지가 왔다. 편지를 열어보자 편지에는 쌀알 여러 개가 그려져 있는 것이었다. 아내가 다가와 편지를 보며 물었다. 사돈이 보내신 편지입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참, 내가 누룩을 두 번이나 전달을 해주었는데 말이야. 저짝 사돈이 이번에는 쌀도 보내달라 안 가나? 쌀을요? 쌀농사가 잘 된 것이 소문이라도 났는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지중지 키운 딸을 멀리 시집 보낸 것도 원통한데 어째 쌀까지 달라고 하는고. 아이고, 딸둔 집이 약자라 가더니 딱 그 말이 맞네 얘. 누룩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더니 이제는 누룩으로 담가 먹을 쌀도 보내달라고 하는 사돈댁의 편지에 아버지는 기가 막혔다. 아버지는 쌀을 보내는 대신 편지에 무언가를 그려서 보냈다. 답장을 받은 시아버지가 편지를 펴보았다. 편지에는 자신이 쌀알을 그려보낸 것 위에 짝대기가 쭉 그어져 있었다. 그는 이번에는 바로 편지가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다. 아이고, 사돈 양반이 달라는 쌀은 안 주고 쭉 뻣대는구만. 그는 얼른 방에 들어가 빨간색 염료와 파란색 염료가 섞인 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고는 짝대기의 왼쪽에는 붉은 점을, 오른쪽에는 푸른 점을 콕콕 찍었다. 그는 편지를 말린 후 접어 하인에게 시켜 사돈에게 보내도록 했다. 딸의 아버지가 사돈에게 편지를 받아 열어보니 자신이 그려보는 짝대기에 왼쪽, 오른쪽에 붉은색, 푸른색 점이 있었다. 아내는 이번에도 편지의 뜻을 풀이하지 못해 갸웃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다. 사돈이 내가 쌀을 보내주지 않으니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졌나 보. 그는 어쩔 수 없이 쌀을 포대기에 한가득 담아 사돈집으로 보냈다. 거절의 의사 표시에도 재차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쪽 쌀 농사가 잘 되지 않은 것이리라. 집에 쌀이 없으면 그 집에서 지내는 자신의 딸도 굶게 될까 봐 그냥 보내주기로 한 것이다. 쌀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돈에게서 또 편지가 왔다. 편지를 열어본 아버지는 머리가 띵 했다. 편지에는 동그라미 세 개와 쌀알들 그리고 여러 개의 집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었다. 쌀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쌀을 달라고 하나 했더니 오래오래 아껴먹지는 못할 망정 분수에 맞지 않게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 딸의 아버지는 뻔뻔한 사돈의 편지에 우라통이 터졌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누룩도 세 짝이나 달라고. 나는 농사 짓느라 딸 얼굴 보러 갈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사돈은 사람 좋게 여기저기에 쌀도 술도 나누어 주고 있나보구만. 아버지는 종이 한 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붓으로 콩을 하나 그렸다. 곧이어 그 옆에 콩 하나를 더 그렸다. 그리고 콩 왼쪽에 아기를 그렸다. 사돈에게서 쌀과 누룩이 오는 대신 편지 한 장만 받게 된 시아버지는 크게 실망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콩 같은데 콩을 왜 그려서 준 거야? 이번 편지는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풀이할 수가 없었다. 이건 어린 아이 같은데 아이와 콩? 콩 두 개.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콩을 보내겠다. 뭐 그런 뜻인가? 시아버지는 결국 며느리를 불렀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편지를 주며 물었다. 아가야, 사돈 어른이 보내달라는 물건 대신 요 편지를 써주셨구나. 네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 며느리는 편지를 보더니 잠시 놀란 듯 눈이 커졌다. 그러더니 살짝 미소만 짓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왜, 너는 무슨 뜻인지 알겠니? 네, 아버님. 근데 왜 말을 안 하니? 이게 무슨 뜻인데? 이 편지는 저희 아버지께서 물건을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뭐? 이 편지가 어찌 그런 뜻이냐? 내가 보기에는 네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 콩을 준다는 뜻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편지의 그림을 손으로 가리키며 시아버지에게 풀이해 주었다. 경상도 사투리에는 에나 콩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아이가 그려져 있고 콩이 두 개 있지요? 그래서 에나 콩콩. 에나 콩콩은 이런저런 상황에 쓰이곤 하는데 이번에는 택도 없는 소리 말라 하는 뜻으로 쓰신 것으로 보여요. 뭐? 아니면 어림도 없지로 풀이될 수도 있고... 아이고, 됐다. 알아들었다. 알아들었어. 사돈이 보낸 편지의 뜻을 알게 된 시아버지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다. 그때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아들이 다가와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지금껏 사돈 어른에게 몇 번이나 편지로 곡식을 보내달라고 하셨지요? 딸을 멀리 시집 보내고 늘 걱정스러운 장인 장모님의 마음을 이제는 아버지도 좀 헤아려주시지요. 시아버지는 민망한 듯 애템 소리를 내고 자리를 떠났고 그는 더 이상 사돈에게 그림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에 나온 에나콩콩 또는 아나콩콩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어림도 없지 정도의 뜻으로 사용되는 옛날 표현 되겠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진주의 옛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아주 구두새인 누군가가 선물을 준다고 해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크게 기대했는데 받아보니 알사탕 하나였다. 이런 상황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나콩콩 아나콩콩 자,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는 같은 발음이지만 억양에 따라 달라지는 사투리입니다. 바로 세비따인데요. 세비따 하면 발에 치일 만큼 많다라는 뜻이 되겠고 세비따 하면 훔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야, 여기 사탕 진짜 많다라고 하고 싶으면 사탕이 세비따 라고 하면 되고요. 사탕을 훔쳤다라고 하고 싶으면 사탕을 세비따 라고 하면 됩니다. 조금 헷갈리지만 따라올만 하죠. 그렇죠? 자, 다음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경상도 사투리에는 의문문의 끝이 가 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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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야? 라는 질문을 무언 무언 한 기가 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에는 그 아이를 가 라고 줄여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 아, 그 아이가 개야? 라고 하고 싶을 때 아, 가가 가가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가가 가가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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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서 나아가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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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면 그 애가 갓시성이야? 라는 뜻이 되고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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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라고 하면 그 애가 갓시성을 가졌다는 개야? 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재의 창작 동화 신비한 오공이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아, 가, 가, 가 가, 가 가 한글자막 by 한효정